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배운 거를 나한테 실전으로 한번 써보고 많이 배웠는데 잘하나요? 조금 운동 시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넘어뜨리면 코스피 진짜 바닥 찍어야죠. 코스피 바닥 찍는데 형이 인생에 찍는다니까. 지금 형들 많아. 형들은 좀 내려가야지. 내려가게 해줄까? 포자줘. 포자줘. 아 이거 포자줘? 진짜로 운동이야. 원래 형들 돈 많나 봐. 돈 좀 많나 보네. 좀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되는구나. 내가 나이 들었다고 내가 가져올 거 없지. 요즘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냥 넘어트리는 거 한번. 넘어트리는 레슬리 룰로 하시면 돼요. 박수하시고. 저랑 박수하시고. 두 분 박수하시고. 준비. 준비. 그냥 바로 하는 거예요? 레슬리 레슬리. 다행히 보면 배울 수 있어요. 준비.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준비. 준비. 아니. 레슬리 한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딱딱 가고. 시작. 시작. 나 이러면 있을게. 그래. 잠깐 가야 돼. 잠깐 가야 돼. 잠깐 가야 돼. 아니.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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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지. 거의 부끄러움이. 응. 왜 이러셨구나. 이게 유단제나 안경을 잘 하면은 이게 각이 안 나오지. 그럼 밀기의 우전. 간단한 좀 밀기. 밀기. 제대로 수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밀기. 목 잡고 팔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머리를 이렇게 뺀고 있는데. 머리. 머리 타가. 밀기 준비 시작. 잡고 이렇게 밀어. 아니! 밀기면 넘기냐고. 근데 이게 힘을 이용한 거죠. 밀고 있다가 힘을 이용해서 어깨가 가고. 다시. 자 준비. 잡고 시작해. 준비. 자 시작. 그렇지. 앞을 밀어 해. 앞을 밀어. 밀어 밀어. 넘어가 더워. 넘어가 더워. 너무 헉바도 안 미는 것 같아. 아이씨. 상대방이 그렇게 하나 알려 드릴게요. 어떻게? 방금 밀었는데 끄셨잖아요. 끌었는데 왜 끌기에 왜 당했냐면 내가 여기에 매달리지 않아서 아아아. 매달려 있으면 끌어오세요. 끌어오세요.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아 매달려 있어요. 치사님이 안 올려주세요. 나도. 아니 이게 이 형님 똑같아. 이 주식 방송할 때도 주식 안 알려주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여기.. 주식 방송할 때도 주식 안 알려주고 주식 안 알려주고 혼자 해. 그럼 야. 다시. 다시. 내가 말해줄게 해주시오. 이제 배웠어. 이제 주식 따자. 딱. 매달려. 그렇지. 매달려겠어. 그렇지. 어. 자. 그렇지. 어. 그렇지. 로봐봐. 그렇지. 매달려 있어. 어. 그렇지. 이러오. 그렇지. 그래서 한 번도 좀 버텼어 아 침쌀하네 진짜 아니 몸이 좋으시잖아요 몸이 좋으시잖아요 아니 내가 넘는 생각은 버텨봐 아 우선 방금 이렇게 넘는 생각은 버텨봐 와 재밌게 재밌네 이거 저거 배우면은 배우면 형이 진짜 코스피가 배우면 코스피 파랗게 안 배우면 칠해 배우면 형이 발음 내리면 안 돼 그냥 스탠딩에서 버텨봐 남기는 거 볼껀데 두 번 싸움을 그렇게 안을까 배우면 얘 그냥 극장 혼자 넘어갔어 아 사실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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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드를 하실 줄 아시네 포지션을 잡으세요 원래 형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자기 알때만 상대방 모를때만 한 형님은 저기 이제 간장님한테 참기록때 하는 영상 찍고 마무리합니다 간장님 참기록 한 번 해주세요 한 번 잡아드려 참기록 한 번 해줘요 간장님 명예를 걸고 간장님 그치 하이파이 하이파이 그치 이제야 좀 주식할 줄 아는 사람 만났어 이제야 주식할 줄 아는 사람 만난거야 지금 역시 관장님은 관장님이야 아 아 아 아 오늘 발렸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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